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벗어? 벗어요 이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퇴근을? 그니까 근데 형 이렇게 멘트 많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 알지? 말 많이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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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지 있냐? 버논 씨 호 씨에게 전화해 주세요 버논이한테 전화해 주세요 민기와한테 전화해 주세요 다 했나 보다 아 뭐야 공급팀 팀이다 아이씨 어 시작됐다 20분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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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다 우지 아이씨 바로 퇴근해 볼까? 문 열면 안 되나요? 휴대전화 어thirds 헉 심부 엑 원래 여기서 나와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0분 동안 방해 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어 들어가야 돼 그런 법칙이 있나? 고고고 출발? 전화 오는 거죠?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아 끊지 않네 아 형 솔직히 30초밖에 안 일어났다고? 제발 찾지 마라 얘들아 평소에 잘 안 찾잖아 찾지 마라 평소에 잘 안 찾잖아 아 이게 나가도 되는 건가? 그쵸? 음 들어가 왜 이렇게 안 보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있다가 음 들어가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아 피디님 계세요 여기? 지금 안 돼 벗는 거야? 지금 안 돼 벗는 거냐고? 나보다 더 레전드가 있네 나만 이해 못 한 줄 알았는데 야 지금 안 돼 벗는 거야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피디님 불러드렸는데 아 오케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뭐야 아니 지금 뭐야 마주치면 아 지금 시도하는 거야 아 개인 방에 있어야 돼 개인 방에 아 아 5분 동안 혼자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 개인 방에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된대요 마주치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주치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주치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김민규 어디 가냐 김민규 어디 가냐 빨리 들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어 형 공조 좋아 공조 좋아 공조 좋아 공조 좋아 아 이거 어떡하지 절대 못 가 이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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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문준이 들어가 너 아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또 문 닫아 이거 원호 씨 어디 가냐 형 들어간 거 맞지 형? 응? 어 들어간 거 있어 원호는 권한 씨 쭌아 어? 어? 나도 열심히 도망가 봤어 포기했다 원우야 원우야 민규야 민규야 야 근데 승관이랑 민규 자리 좋다 승관이 전화해 주세요 아 승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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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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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승관이에게 전화해 주세요 와 승관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승관이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야? 안 갔어 안 갔어 야 그 얘들아 그러면은 나 이번 주에 생일이니까 나 먼저 갈게 야 형 생일일 땐 원래 함께 해야지 생일일 땐 원래 함께 해야지 어? 생일 때 혼자 가면 안 돼 생일 원래 끝까지 있어야 돼 어? 민규 어디 가? 어? 어 민규 들어가 빨리 뭐해? 어? 뭐하는 거야? 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못 가 맞아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하나 둘 셋 한번 들어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 들어가 진우야 아 진짜 들어가자 진짜 나 들어와 진짜 들어가 진짜 진짜 들어가자 재밌게 하자 재밌게 아 이거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갈 수가 없네 이거는 5분이 이렇게 길었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떨려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떨려 다행이다 옆방이 우지여서 말을 그렇게 안 걸 거란 말이지 저 아까 그림 그려놨거든요 미치다 아 아직 너무 활발하네 추아 형 너무 나온다 민규야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문 닫아야지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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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가 또 exceeds 이쪽에 이쪽에 뭔가 없는 거 같은데 사람이 몰라 어? 버논이 안에 전화해주세요 버논 저 버논에게 전화해주세요 버논 전화가네 통화되는거야? 여보세요? 어 형 어디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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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걸렸어 빨리 와 어 들어간 길이야 이렇게 한 거구나 오케이 동선 파악 여기가 버논이 아닌가? 근데 지금 앞에 들어오고 있고 여기 넣어오지? 아니 옆바 넣어오지 쿱스한테 전화해주세요 어 맞네 에스쿱스한테 전화해주세요 어? 방해했나 보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왜 끝났어요? 난 우리부터 아무도 안 잡았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난 이렇게 먼저 간 이미지가 좋아 델놈들 쿱델쿨 아 또 이렇게 먼저 퇴근해버리네 천천히 마이크 빼고 옷 갈아입고 가야겠다 어 나 햄이 열심히 받았는데 차량 5분 만에 끝났는데 촬영 5분 만에 끝났는데 야 쿱 형 끝났대 갔다 해 끝났대 어 맞아 야 대박이다 야 근데 계속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원래? 하나 둘 셋 하면 안에 들어가자 문 닫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고개 계속 내밀기 업기 고개 계속 내밀기 업기 오케이 자 들어가 하나 둘 셋 셋 코시야 아 진짜 형 진짜 3분만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방에만 있잖아 진짜 3분만 진짜 나오면 여기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막기 그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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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어 진짜 하나 둘 셋 에?! 아 진짜 이 멤버도 믿으면 안 되겠다 나 왜 문이 잠겼지? 호시야 호시야 전호 씨? 호시야? 네 호시야? 슈아! 어! 슈아 와서 내 방문 좀 열어줄래? 그럴까? 어 방문 잠겼어? 왜 이래? 이게.. 야! 야.. 아 조슈아 문 열라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닌데! 빨리 문 열라고! 야 디나 디나 형 이거 이거 좀 풀어주라! 아 풀어줄게 풀어줄게 풀어줄게! 야 형 근데 진짜 똑똑하다! 바깥에서 문을 잠글 수도 있구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민기 형한테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나 잘했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어 받았어! 2 1 땡! 보노한테 전화해주세요! 어우 기운해! 보노니한테 전화해주세요! 보노니한테 전화해주세요! 야 근데 이거 사실 못할 것 같아! 이거 못해! 아니면 우리가 룰을 좀 정하던가! 그러면은 문 닫고 1분? 그러니까 한 번 문 열면 1분 어때? 1분 록! 어? 괜찮은데? 아니면 추후에 페널티 받는 걸로 좋아! 안 지키면 재판! 재판 가는 거야! 안 지키면 재판! 법적으로 가는 거야! 1분 록! 2분 록! 2분 록! 2분 록! 여러분 어떻게 재회할까요? 2분 록! 2분 록! 2분 록! 2분 록! 왜 다들 말이 없어? 2분 록! 2분 록! 3분 록! 2분 록! 3분 록! 3분 록! 4분 록! 3분 록! 3분 록! 3분 록! 3분 록! 3분 록! 3분 록! 맛있겠다! 배고파 배고파! 토스트 대박! 뭐 같아? 너도 록! 맨부셔잖아! 먹는 건 들어가서 먹어야 돼 얘들아! 먹는 건 들어가서 받고! 어! 버논이 어디 있어? 근데? 버논에게 전화해 주세요! 버논에게 전화해 주세요! 민규야! 민규야! 민규도 전화해 주세요! 여보세요? 하하하하 민규 전화해 주세요! 여보세요? 야! 미안하다! 방울 잘못 들어오는 거야! 대박이 어디 있었지? 대박이 어디야? 여기 있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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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일걸? 맞지? 어! 맞아! 어디갔어! 그기일걸? 그럼 제가 포기해서 인식으로 넣어버렸어! 오.. 못 나가겠다.. 계속 뭐.. 그냥.. 음식을 아직도... 호시한테 전화해주세요! 원우한테 전화해주세요! 호시한테 전화해주세요! 야 지금 나왔다 문준이한테 전화해 조슈아 전화해 주세요 문준이한테 전화해 조슈아 전화해 주세요 조슈아 전화해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조슈아 전화해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조슈아 전화해 주세요 문준이한테 전화해 주세요 조슈아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퇴근하면 좀 숙상한데 보이고 싶은데 왜 나 안 지내요 나 문 열렸는데 문 열면은 알아찾지 않을까 야 지금 누구 나갔는데 찾아야 돼 원우 전화해 주세요 번호한테 전화해 주세요 호시한테 전화해 주세요 들어가 야 이거 무슨 소리 때문에 나왔지 너 도슈아 전화해 주세요 조슈아 들어가 저도 퇴근하고 싶지 않았는데 밥 먹으러 나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해방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이해 좀 해 주세요 뭐냐고 hugs 솔직히 우리끼리도 팀을 맺으면 돼 그렇긴 해요 사실 우리끼리도 이제 슬슬 팀을 맺어서 한 명만 추게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추게? 링 Entscheidung 링 rapp intrusion одном 얘가 너무 예뻐 호롤롤롤롤롤롤롤롤 도롬들인다 구름을 타고 여기저기로 난 해 난 진짜 해 난 진짜 해 야 우리끼리 그냥 봐도 그냥 패널 타서 줄이니까 나가면 대사람 잘하는 일이지 지금 애들이 공개 중에 자기네 왜? 양파는 지금이랑 같이 나가자 들어가! 들어가자x2 맛있는 거 많아? 응 어! 한일 먹어 너무 맛있다 들어가서 먹으래요? 응 들어가자 아 맞다, 들어가서 먹으라고 했지? 맞다 맞다 문 열어놓고 먹어도 돼요? 안 돼 야이미귀 왜 그래 공민아 논의나 공민아 공민아 다들 이렇게 탁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생들기 공격을 하는구만? 권순영 전화해주세요 네 조슈아 전화해주세요 네 전화는 전화해주세요 네 이 순간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최연소는 웃지 말고 문 열어주세요 이제 곧 4분이에요 와 애들 뭔가 지금은 퇴근하고 싶어 하면서도 안 나오고 싶어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지 내가? 20초 5 4 5 3 1 2 2 2 2 2 2 3 2 3 3 3 3 3 3 4 4 3 4 4 4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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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민규야 이 프로그램 이름이 전화해 주세요 가 아니야 문을 좀 열어줘 나이 손으로 나 나이 손으로 나 승강아 문 좀 열어줘 왜 내가 뭐 했는데 승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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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게임이? 안녕 잡혀 들어올 것 같은 여행하네 아 금방 알아챌 텐데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주세요 허무할 것 같아 천천히 가지세요 형 근데 겹쳐도 괜찮았어요? 뭘 겹쳐야? 혹시 우진이가 나오는 거 봤는데? 아 그 짜고 쳤어 티먹었어 민규 문만 잠궈놓고 비 전화해주세요 근데 어차피 나가봤자 민규이 전화하러 가면 동맹 의미가 없네 맞다 1위 전화해주세요 1위 전화해주세요 1위 전화해주세요 2위 전화해주세요 2위 전화해주세요 2위 전화해주세요 2위 전화해주세요 저 6시에 챌린지 촬영이죠 나는 안 걸리면 용산으로 가야겠다 용산으로 왜 긴장되냐 이거 2위 전화해주세요 3위 전화해주세요 도겸시 도겸시 6위 전화해주세요 3위 전화해주세요 도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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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줘 도겸아 나 갇혔어 도겸아 최연소 이리와 최연소 문 열어줘 최연소 웃음소리 다 들려 문 열어줘 문 열어달라고 제발요 민규 형 어? 빨리 체크 좀 해봐 누구 갔어 몰라 지금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 우지 형 전화해주세요 우지 형 우지 형 퇴근했다 잡아 조슈아 조슈아 오 나 진짜 퇴근하겠다 오 나 끝이다 끝 퇴근 감사합니다 퇴근합시다 네 아 촬영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난 또 배신할 줄 알았어 무조건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깐 마음이 그렇게 막 초조하진 않는데 3초 과연 3 2 땡 땡 와우 으아 모르네 이거 우지 호시 조슈아 전화해주세요 어 민규야 어 호시야 돌아와 어 쟤 가고 있어 어 빨리 와 아 어 어 나 퇴근 가기인데 뭔가 좀 느낌이 그쵸 42초 어 민규야 아 호시야 돌아와 어 쟤 가고 있어 어 그만 갈게 아 걸려버리네 아 아깝다 아 딱 1분 남았어 아니 40초 남았어 그쵸 어 으 형이 이걸 찍으니까 되게 어색하네 형 카메라 틀고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제 연락이 안 오면 난 그냥 바로 퇴근이 dónde 문준이랑 사나고 갔나? 권순이 형 조슈아 갔는데 이성민 갔다 이두겸 전화해 주세요 여보세요? 도겸아 돌아와 도겸아 돌아갈게 끝났다 이제 갈게요 다시 가시죠 아 쉽지 않네 이거 어떻게 퇴근하냐 이거 못해 이거 퇴근을 누구 차 나오는데? 우리 멤번들 아 좀 잘게요 5분 동안 20분 끝났다 이제 저희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문 열려있어 아니야? 열어봐 얘들아 얘 열려있는데? 닫혀있어? 어 뭐야 닫혀있네 누가 다시 잠올나봐 아니야 내가 중간에 열었어 한 번도 못 나왔어 그래서 저희 20분 끝났어요 오시면 돼요 승관이 어디 갔냐? 승관이 갔나? 승관이 어디 있어 승관이 갔나봐 진짜 불러달라면 올걸? 아직 간지 얼마 안 됐을 거야 꼭 바로 다시 출발 안 하면 되지 않아? 갔다가 걸리는 거랑 가면서 걸리는 거랑 여기 기다리다가 걸리는 거 똑같잖아 어? 차 안 돼? 안 돼?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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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러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불러는 의미 지금 의미 그 순간 전화해 주세요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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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까지 갔다 왔어? 40초 남았었는데 아 보고 싶었어 그래 보고 싶었다고 어우 속이 안 좋아하고 싶어 아 하이스 갔다 왔어? 화장실이 좀 멀리 있나봐 아니네 잘 보고 왔지? 아 혹시 모르니까 서명호 전화해 주세요 아 걔 그거래 걔 끝났대 끝났대? 준용은? 지금 끝난 사람 누구야? 서명도 끝났나 봐? 준 아니야 준용 아까 전화 안 했지? 전화 안 했어 전화 안 했어 그럼 끝났어 준 전화해야 돼 그러면 문준이 전화해 주세요 문준이 전화해 주세요 오 아저씨 나랑 같이 나갔거든 나랑 같이 나갔거든 준용 하하하하 돌아와 당신이 누구세요 당신? 입장이 나 입장이 나? 정화 잘못 꺼놨어요 그들로 빨리 와 정화 잘못 꺼놨어요 아 걸렸어 8초 남았어요 아쉽네 아 형 누구세요? 나 거의 시공수어 남한테 걸렸다 하하하 하하하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현실이야 아 지진이 쥬니의 협사야 하하하 야 오늘 엔딩까지 아는 거야? 응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하하하 예에에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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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이 형 아는가 도겸이 형인데? 어?